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개척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가스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압이 750mmHg일 때 탱크 내의 기체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98kgm³이었다 탱크 내 기체의 절대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절대 압력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면 절대 압력이다라고 하면 절대 압력이 꼴은 대기압에다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이다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몇 kggm²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몇 kggm²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대기압이 750mmHg다 그죠? 750mmHg가 되겠다 그러면 이 750mmHg를 kggm²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압은 1.0336kgm²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 대기압에서 760mmHg다라고 하면 그죠? 760mmHg다라고 하면 일기압은 1.0336kgm²다 단위는 kggm²다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바꾸어 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게 우리가 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기압이 되는 것이죠 750mmHg를 kggm²로 바꾸어 준 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더하기 게이지압력 게이지압력은 문제상에서 1.9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1.98kgm²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가 kggm² 여기에도 단위가 kggm²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3 단위는 kggm² 단위로 여러분께서 환산을 해 두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8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 질소용, 그죠? 메스 플로우 컨트롤러에 헬륨을 사용하였다 예측 가능한 결과는 무엇인가 질소라고 하면 그죠? 질소라고 하면 우리가 N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28g이 됩니다 그죠? 한계가 질소, N5가 14g이 되겠고 그러면 이 헬륨, 수, 헬 그죠? 원자 분호가 2번 이것은 우리가 헬륨은 우리가 4g이죠 4g H, E, 헬륨은 우리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 4g 질소 같은 경우에는 28g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28g이 되는 것이다 사용하였을 때 예측 가능한 결과는 질량 유량에는 변화가 있으나 그죠? 질량 유량에는 변화가 있으나 부피 유량에는 변화가 없다 질량이 서로 다르게 되면 부피도 상당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헬륨을 사용하게 되면 지식에는 변화가 없으나 부피 유량은 증가한다 부피 유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그죠? 헬륨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부피 유량은 증가한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부피 유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식에는 변화가 없으나 부피 유량은 증가한다 이 문장이 우리가 옳은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3번 척정 방법에 따른 액맹계의 분류 중에서 간접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음향을 이용하는 방법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압력계, 차압계를 이용하는 방법 플로터에 의한 방법 플로터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는 부자, 그렇죠? 물 위에 떠는 부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액면 액면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간접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무슨 법에 해당이 되는가? 직접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법 자, 그래서 8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5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상으로 hears 아멘